자 맥네디 정거장 네 저는 트래시XXX 구요 아 저격모드 시작입니다 자동차 먼저 타야죠 자 자 퐁퐁 자 퐁퐁 자 퐁퐁퐁 자 갈겨주시고 아 첫번째 킥 아 무게무게 뭉개졌어 자자자자 날이마달마다 원하는 총싸움이 아냐 갈기면 갈기면 갈기수록 정리가 더 떨어지는 정리염병염병게임이다 아 태국 태국 아이씨 아싸리 치고먹고 치고 쏘고 아우 치고먹고 치고 쏘고깨는 어 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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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이 잘맞아요 저랑 운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방어하라인데 아 말 들을까요 말까요 저는 솔직히 방어하기 싫거든요 차가 오래 못타요 이제 게임시간 경기시간 3분 남았고요 자 안오네요 방어하는가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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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뢰 설치하고 불기 트랩이에요 조심조심 제일 중요한거는 잠성 또 한발이 킬킬 감사감사 이즈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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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저 펌펀 솔직히 저는 차로 운행을 좋아해요 왜냐면 펌펀이 차에서 쏘잖아요 제가 경치를 다 먹는단 말이죠 한불로 저도 먹고있어요 근데 운전하면 여기가 가랑무서 어 저렇게 설치했는데 지금가서 일부러 가서 잡폭모드 뻥 일부러 죽었습니다 그냥 죽기좀 그러니까 자 깔끔하게 펌펌 뛰고 혼자 킬 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제가 갑니다 권총 들고 어 띵띵띵띵띵띵 방화라고 인해서 소리치는데 아 저는 말안듣는 개구리 자 저기 오네요 자 바구니형 앰브라이크가 팻말 잡았으 저기보단 좋은게 앉아서 쐈어야지 점점 더 길어지거든요 킬 했어요 저 두마리 내려옵니다 자 뒤로 점프 앞으로 점프 술탄 날려주시고 트리! 빵! 이게 딱 0점을 잡고 쏴야 되는데 저기 보시죠 하얀색으로 딱 잡아야죠 자 자 자 자 자 아우 안걸리네 이지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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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봤어요 연속킬 예 적용모드에서는 앉아서 자세가 길이가 길어지는데 안정근은 실제 지혜가 알베기겠죠 맨날 오리걸음이에요 맨날 오리걸음 오리걸음이 특화된 적용모드 셈입니다 쪼그라뜨기 자세도 좋죠 자아 뒷차에 치는 어떻게 될까요 어어 제가 설치한 폭탄 날리미 이지수잇 오늘 이지수잇 저한테 많이 먹히네요 아아 수리탄 방활한데 펌펀 또 왔어요 펌펀 죽었어 펌펀 자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게임시간 20초 남았구요 완전 난장판이네요 완전 여기저기 시체도 올려있구요 와우 덱티컬 사이언스킬입니다 4킬 떡막았네 태국 태국아이와 자 3초 2초 땡 이겼습니다 제 현재 랭크입니다 은 2 은 2 은 3인데 강치 강초사자라는데 제가 강초사자 할만한게 없었네 레벨 74입니다 추가해주세요 돈좀 먹고 어우 한보형님 자 안걸렸네 첫번째 킬 달성했습니다 아 오늘 승자의 무기 좋죠 음 이분도 나쁘지 않네요 음 이분도 나쁘지 않네요 5 2 3 4 5 6 6 7